안녕하세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김기범입니다. 오늘은 IoT 센서를 위한 전력 효율적인 솔루션 설계와 손쉬운 커넥티비티 구축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IoT 센서를 위한 전력 효율적인 솔루션 설계라는 주제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신호체인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룰 예정입니다. 전력 효율성은 동작 모드와 절전 모드, 와이파이 연결 및 통신, 센서 및 전원 관리와 같은 모든 구성 요소와 관련이 있는 복잡한 주제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몇 가지 우수 관리 기준, 마이크로칩의 에코시스템 및 전력 효율적인 아날로그 제품들,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 및 아날로그 도구, 마지막으로 스마트 수도 계량기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효율성이 높은 IoT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종류에 따른 적합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시스템의 전력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설계의 초기 단계부터 전력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에 관련된 개별 부품보다는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전력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저전력 유무선 통신 솔루션의 적용이나 컨트롤러의 연산 부하를 줄여주는 시큐어 엘레멘트의 사용, 동작 모드에서 컨트롤러의 동작을 최소화하는 지능형 주변 장치를 내장한 MCU의 사용 등도 전력 효율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날의 IoT 설계, 특히 센서 설계에서는 배터리 수명 연장, 고수준의 기술 통합, 다중 센서 어플리케이션, 성능의 상향 평준화, 통신 표준 준수, 그리고 데이터 및 통신 보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배터리 구동 앱플리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전력 소비 감소와 상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IoT 시스템 내에 각 부품이나 솔루션은 시스템 접근 방식을 통해 평가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전력 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볼 수 있듯이 인베디드 디자인은 많은 기능 블록을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로 구동되는 솔루션의 최고의 전력 효율성 설계를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력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면 시스템 아키텍처를 우선 정의하고 전력 효율적인 최적의 구성 요소들을 선택하는 시스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 접근 방식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여 쉽고 편안하게 만들고 싶은 유혹을 느끼거나 아날로그 디자인이 여러분의 전무 분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설계에 적합한 단일 솔루션은 없기 때문에 시스템 접근 방식이 아니라면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각각의 설계 요구에 가장 적합한 전력 효율적인 솔루션 전략을 파악하고 작성할 수 있는 팀 구성원을 보유하는 것은 많은 이점과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팀에 이러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칩은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IoT 센서 설계를 위한 고유한 포트폴리오에 30년 이상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및 신호체인을 위한 저전력 아날로그 제품, 초저전력 마이크로 컨트롤러, NPU와 FPGA, 통신 솔루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IoT 보안 솔루션도 보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효율적인 제품 설계를 돕기 위해 마이크로칩은 평가보드, 디자인 리뷰 서비스, 기술 교육, 소프트웨어 및 각 분야 전문가의 현장 지원과 같은 많은 기술 지원 방법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칩은 IoT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전력 효율이 높은 아날로그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높은 정확도, 전력 효율성, 낮은 소비 전력 및 저전압 작동, 안정성 등 각각의 고유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설계에 가장 적합한 아날로그 제품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트리 링크, MPLAP 아날로그 디자이너 및 MPLAP 민디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접 아날로그 솔루션을 선택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마이크로칩의 Clockworks Configurator는 어플리케이션 요구에 맞게 오실레이터 및 클럭 생성기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사용이 간편한 온라인 도구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주파수, 온도, ppm 및 패키지 크기에 따라 부품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48시간 내에 맞춤형 샘플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원 설계 프로세스는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작 시퀀스나 파워 버젯 등을 정의한 후 시스템의 구조를 정의 및 구축하고 이에 적합한 부품이나 솔루션을 선정합니다. 이후 적합한 평가보드와 제공되는 각종 도구를 이용해 성능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여러분이 설계한 솔루션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제 전력 효율적인 IoT 센서 설계를 위해 전원 선택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 콘센트, 태양 전지판, 에너지 하베스팅 장치 등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 봅니다. 전원이 있는 경우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어떤 충전 배터리가 필요한지 확인해 봅니다. 온도 범위, 용량, 충방전 속도, 내부 임피던스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주변에 전원이 없다면 충전이 불가능함으로 어떤 일반 배터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도 범위, 용량, 방전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고려해야 할 많은 조건들이 있으며 이런 조건들은 여러분의 시그널 체인이나 전원 관리 설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동작 프로파일을 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보통 IoT 센서는 절전 모드와 활성 모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모드에 따른 소비 전류가 달라집니다. 또 활성 모드에서는 무선통신, 센서 감지, OTA와 같은 수행하는 작업에 따른 전류 소비량이 각각 상의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정의한 동작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파워 버젯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배터리의 수명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배터리별로 최적부터 최악의 동작 조건까지 고려하여 추정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적용 가능한 각기 다른 무선이나 보안 솔루션별로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앞서 검토했던 내용들과 함께 배터리 크기나 가격까지 고려하여 적합한 배터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칩은 여러분의 디자인에서 전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리링크에서는 전력 효율성이 높은 아날로그 제품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MPLAP 아날로그와 민디를 이용해 여러분의 솔루션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파워책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설계에 대한 마이크로칩 각 분야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수도 계량기를 통해 전력 효율적인 디자인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수도 계량기에 통신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 계량기의 특성을 보면 항상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계량된 수치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설치와 사용이 편리해야 합니다. 기존 수도 계량기 설치 환경에 그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품의 크기도 차이가 작아야 하며 별도 전원보다는 배터리로 동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적인 면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수량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 수도 계량기의 가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자신들의 수도 계량기 제품에 로라를 접목한 스마트 수도 계량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배터리로 15년 이상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산출된 파워 버젯에 따라 사프트사의 LS26500 배터리를 선택했고 로라 모듈에 2.8보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퀘셜트 커런트가 1마이크로 암페아 이하인 로우 아이큐 LDO를 찾고 있습니다. 고객의 설계는 로라 동작에 문제가 없고 마이크로 칩은 요구사항에 적합한 로우 아이큐 LDO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알맞은 제품을 추천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전력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 전체 시스템을 분석해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전력 효율성이 60% 배터리 사용량은 70%이며 용량 대비 고가의 배터리가 슈퍼캡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솔루션의 적용으로 전력 효율성과 배터리 사용량을 증가시킨다면 슈퍼캡을 제거하고 더 적은 용량의 배터리로도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시스템 비용도 낮출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시는 회로는 새롭게 제한된 토탈 시스템 솔루션입니다. MCP-1810 로우 아이큐 LDO에 MCP-16252 로우 아이큐 싱크로노트 부스트 IC가 추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입력 전압 하한 범위가 2V로 확장되어 배터리 사용률이 90%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전력 효율성도 15% 이상 증가해 더 적은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슈퍼캡도 제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마이크로칩의 제한을 받은 고객은 즉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제한은 고객이 공유하지 않았던 배터리의 크기로 인한 제품 설계 문제도 함께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칩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수도 계량기의 측정 오차를 줄여 제품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솔루션을 함께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칩은 MIC-9430 리플 블러크와 MIC-94062 로드 스위치를 추가하여 수도 사용량 측정 및 무선 통신의 안정성을 향상시킨 두 가지 솔루션을 더 제한했고 고객은 로라에 더 적합한 네 번째 솔루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처음 고객이 요구한 솔루션은 가장 안 좋은 선택지였다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 설계에서는 타협과 선택이 아주 중요하며 만병통치학과 같은 솔루션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아날로그 디자인은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시작해야 하며 시스템 접근 방식을 통해 파워 버젯을 정의하고 어플리케이션의 비용이나 성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칩은 제품, 소프트웨어 도구 및 지원 등 아날로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내용은 여러분께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자료들의 목록입니다. 마이크로칩 IoT 랜딩 페이지에서는 여러 설계 옵션을 탐색할 수 있으며 GitHub에서는 2000개 이상의 코드 예제나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유튜브 채널에서는 MCU, 아날로그, IoT, 보안 및 무선 솔루션, 툴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칩 유니버시티에서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온라인 디자인 리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의 유튜브 채널에는 아날로그 관련 전용 섹션도 있으니 한 번씩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저전력 공급과 신호체인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루었고 이번 세션에서는 유무선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올바른 솔루션을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IoT 어플리케이션은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하드웨어 제품이나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에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지원 또한 필수적입니다. 마이크로칩은 센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유무선 통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 솔루션부터 살펴보면 기본적인 블루투스, BLE, 와이파이와 함께 센서 네트워크에 많이 사용되는 802.15.4 또는 장거리 통신에 초점을 맞춘 로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USB, 이더넷, POE와 같은 다양한 유선 표준 통신 기술을 지원합니다. CAN, RS232, RS485를 사용한 센서 어플리케이션이나 달리 또는 DMX512를 사용한 조명 어플리케이션에도 마이크로칩 솔루션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데이터 보안을 지원하는 트러스트 플랫폼도 준비되어 있는데 IoT 센서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쉽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발 환경도 유연성이 높은 개발 GUI와 펌웨어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도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칩의 MPLAP 개발 환경은 성능이나 안정성이 확인되어 있으며 상호 운용 가능한 많은 개발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 사례 또는 어플리케이션 볼로 요구되는 다양한 민첩성 또는 유연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통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가로등은 전력 효율과 시설의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다양한 무선 기술이 고려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셀룰러보다는 802.15.4 기반의 단순한 토폴로지 로컬 네트워크로 분할하여 구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치 센서의 경우 비용이나 전력 효율성이 중요한 설계 고려사항입니다. 또 기계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제품의 크기가 최우선 요구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견고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초소형인 무선 통신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고가의 대형 산업장비입니다. 이러한 장비의 경우 유지 관리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장비에 접근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원격 모니터링도 또 다른 핵심 요건입니다. 소음이나 금속 구조물, 액체의 흐름이 전파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안테나와 같은 옵션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장비의 유지와 관리에 이용되는 스마트 동글입니다. 이런 외부 스마트 동글은 장비의 빠른 업데이트나 고장 진단에 사용됩니다. 동글에는 보통 와이파이 이더넷, 브릿지 기능이 구현되므로 TCP IP 스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분 배터리로 동작하므로 전력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또 결제가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일 경우가 많아 보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점검으로 인한 운영시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빠르게 동작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타협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안정성과 보안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 칩은 다양한 크기, 여러 종류의 안테나 옵션, MCU 및 NPU와 같은 다양한 호스트 옵션을 가진 여러 무선 통신 모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컨트롤러의 경우 안테나 옵션과 BLE 지원 여부에 따라 8종류의 모듈이 제공되고 있으며 어떤 MCU나 NPU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MPU-SOM은 MPU, Trust and Go Secure Element, Ethernet Pi, Wi-Fi, BLE가 내장된 통합 모듈이며 MCU, Trust and Go Secure Element, Ethernet Mac, Wi-Fi가 통합된 스탠드홀론 타입의 Wi-Fi MCA 모듈도 안테나 타입에 따라 4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 중 다수는 IC 기반으로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칩다운 레퍼런스 디자인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이제 모듈을 사용할 때나 IC를 이용해 직접 디자인할 때 또는 그 중간 형태일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모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입니다. 인증된 모듈을 사용하면 제품 출시 기간을 1년 정도 줄일 수 있고 엔지니어링 및 테스트 비용을 최대 8만 달러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각종 인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낮은 위험성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마이크로칩의 검증된 모듈을 복사하여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품 출시 기간을 6에서 7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고 비용도 3에서 4만 달러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제조 및 테스트 시설을 위한 설계 파일 및 테스트 도구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IC를 이용해 직접 모듈이나 제품을 디자인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최저 단가의 제품을 만들 수 있으나 개발 기간이나 개발 인력, 생산 및 테스트 시설이나 장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적합한 도구와 자료를 제공하며 중요 엔지니어링 가이드라인 및 온라인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운영을 보장합니다. 저희 마이크로칩은 제품 페이지에서 직접 칩다운 레퍼런스 디자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제품의 설계, 검증, 인증, 생산 각 단계마다 필요한 각종 자료 및 가이드와 소프트웨어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와이어레스 체크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제품 설계 및 검증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칩의 무선통신 제품군의 프로덕트 에질리티, 즉 제품 수준의 민첩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시스템 에질리티, 시스템 민첩성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집한 센서 데이터를 어떤 클라우드로 전송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센서 노드의 경우, MIPS나 ARM과 같이 다른 코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하드웨어 플랫폼과 라이브러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까지의 무선 및 유선통신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연결 방법이 선택 가능합니다. AWS, Azure, GCP 등과 같은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할 수도 있고 사설 서버에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연결, 인증, 보안 방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시스템 인첩성이 뛰어난 솔루션은 이런 다양한 시스템에 손쉽게 다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뛰어난 시스템 인첩성을 제공하는 MPLAP 하모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모니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데벨로먼트 프레임워크입니다. 하모니는 모든 주변 장치용 플러그인을 제공하며 다양한 하드웨어 구성과 다양한 설정의 예제가 제공됩니다. 단순한 IEO 설정 뿐만 아니라 심층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픽이 좋은 예로 다양한 유형의 디스플레이를 구동할 수 있는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낮은 수준의 드라이버를 넘어선 어플리케이션에 즉시 적용 가능한 미들웨어와 예제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하모니에서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예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모니는 견고하고 안전한 설계를 보장합니다. 이더넷과 와이파이 T5P 스택과 보안 같이 크고 복잡한 소프트웨어 블록을 연결할 때에도 제공된 예제를 이용해 빠르고 문제없이 통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인첩성에 좋은 예는 최근 새롭게 출시된 30비트 와이파이 MCU 모듈인 WFI-32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성능입니다. WFI-32 솔루션은 표준적이고 간단한 와이파이 연결을 넘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고도로 통합된 솔루션입니다. 이 제품은 온칩 플래시 및 SRAM을 사용하는 MIPS의 30위트 CPU 코어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듀얼 코어 아키텍처인 경쟁 업체보다 거의 2배 높은 710의 코어 마크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추가 성능을 통해 풍부한 주변 장치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작업을 동시에 제어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성능과 통신 대역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 장치에는 10 또는 100메가 이더넷, 캔, 캔FD, USB, 최대 62개의 GPIO, 강력한 터치 인터페이스와 매우 정확하고 선형성이 우사한 AD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고성과 안정성도 주요 특징입니다. WFI 3위는 AEC Q100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원 관리도 견고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부팅 시간은 최대 100ms로 빠른 부팅을 보장하며 이 수치는 경쟁사보다 6배 빠른 속도입니다. 또 온도에 대해서도 안정적입니다. 브라운 아웃 리셋은 온도에 대해 안정적인 정확한 트리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ADC는 다양한 온도에서도 매우 선형적이고 매우 정확하여 시간과 전력을 소모하는 펌웨어 필터나 외부 필터가 필요 없습니다. 이 ADC와 결합된 매우 강력하고 고도로 테수된 터치 인터페이스는 IEC 611-4-6과 같은 업계 표준을 준수합니다. 견고성의 또 다른 주요 측면인 보안도 주요한 특징입니다. 와이파이 최신 보안 프로토콜인 WPA3를 지원하며 가장 인기 있는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인 AWS, Azure, GCP에 대한 트러스트 앤 고 인증서 사전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WFI 3위는 최소한의 설계, 개발 및 생산 노력으로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발 자료나 교육 비디오 등은 마이크로칩 웹사이트나 GitHub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기술 재료를 접할 수 있고 즉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중요한 기술 지원 문제입니다. 보통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법규, 표준 및 수많은 호환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보안 침해나 잠재적인 설계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설계 및 검증 과정에서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칩은 온라인 디자인 리뷰 서비스인 밸류 에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마이크로칩의 각 분야 전문가가 리뷰하고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 마이크로칩의 GitHub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솔루션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IoT는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면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oT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제품의 민첩성 또는 유연성이 필수적입니다. 마이크로칩은 여러분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민첩한 IoT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무선 및 유선 포트폴리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여러분께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자료들의 목록입니다. 마이크로칩 IoT 랜딩 페이지에서는 여러 설계 옵션을 탐색할 수 있으며 GitHub에서는 2,000개 이상의 코드 예제나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유튜브 채널에서는 MCU, 아날로그, IoT, 보안 및 무선 솔루션, 툴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칩 유니버시티에서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온라인 디자인 리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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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